안녕하세요 네피엑스 고객 여러분 지난 한달간 카카오톡 채널에 널리 알리고자 친구 등록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존 친구분들과 새롭게 친구가 되어주신 2천여명의 고객분들께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이벤트 상품 추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추첨을 진행해서 통보하기보단 고객 여러분들과의 추첨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이 흘러가는 장면은 제가 친구 등록된 고객들의 명단을 정리하여 선물을 받게 될 39명의 고객들을 선발하는 모습입니다. 2천 명에 가까운 고객들 중 단 39명을 골라내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작위 추천 프로그램에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지만 결국엔 직접 찾아서 정리를 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네요. 누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담당자의 노력 끝에 최후의 39인을 선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최후의 39명을 어떤 방식으로 추첨하냐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을 찾고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시간은 촉박한 순간 결국 테이블 한켠에 자리잡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결국엔 네또의 힘을 빌리기로 했던 거죠. 네또 기계 안에는 1부터 45까지의 돌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일일이 정확성을 위해서 1번부터 39번 동그란 돌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네 절대 이제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저의 노력을 봐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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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